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안TV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출장을 왔는데요. 북한에 긴급한 소식이 있어서 급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북한의 피바람, 숙청이 예상되고 있네요. 김정은이 포악한 공포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지난 11일과 12일 김정은이 삼지연을 현지지도합니다. 삼지연 어떤 곳이냐면요.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김정은이 삼지연군을 혁명성지의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지시를 한 이후에 2017년 2월 22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삼지연군 건설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2019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지연군 건설이라는 편말을 달고 가고 있는 차량을 보는데 한마디로 전군, 전당, 전민이 다 삼지연군 건설에 동원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김정은의 치적, 최고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새로 건설된 국내 관광객들 위한 여관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적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되게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해 놓은 데 대해서 엄하게 지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대로 옮겨보면요. 당 중앙과 정부의 요구와 지시, 경고를 깃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다. 이건 엄청나게 불만의 표시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사상적 회의와 직무태공, 태업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대먹은 자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거칠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북한의 숙청의 피바람이 불 것을 예견하는 바로 그러한 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누가 가장 문제가 될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국가건설 감독상 리순철입니다. 중공건설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삼전시에 나가보지 않고 현지 지휘불들에게만 방임해 놓았으며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일단 가장 높이 있는 국가건설 감독상 책임자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건설 감독상 부상이라는 자는 현재 나와 틀관자서는 무책임한 일본세로 허성생활을 하였다. 국가건설 감독상은 아예 삼전시 오지도 않았고 국가건설 감독상 부상이라는 자가 내려와서 일을 했는데 이게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관점이 전혀 없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대먹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책임 있는 삼지연건설지휘부 중건검사위원회 성원들 전원이 사업 정지를 시킨다. 그리고 건설부문 정치 그룹바 책임자로 사업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부부장을 강직시킨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직책상 임무수행을 태공한 내각 부총리와 설계기관의 책임 일꾼들의 사업 능력도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야말로 숙청의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대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삼지연시 건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김정은이 가장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곳이고 심지어 2022년 달력을 보면요. 삼지연시의 전변된 바뀐 모습들을 가지고 달력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장소였습니다.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지연시가 백두산 미령이 있는 지역이죠. 김일생이 항일무장투쟁을 한 곳 김정일이 태어난 미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으로 지는 이 백두혈통의 자랑스러운 혁명 성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건설을 이루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국내 관광객을 위한 여관에 가보니까 이게 낡고 뒤떨어진 수준으로 건설을 해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삼지연시 개발 당초의 의도는 분명히 김정은이 국제관광지로 개발을 시켜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마신경 스키장에 있는 원산지구와 함께 백두산 지역에 있는 이 삼지연시 개발을 대대적으로 국제관광지로 만들려고 했던 김정은의 의도였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관광객을 위한 려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실제로 려관이라고 쓰여있고 밑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을 끝까지 관찰하자. 이런 식의 구호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김정은 왜 국내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기에 이 한 문장이 보면요. 북포태산지구 스키 관광 휴양지를 우리 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 이념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요구가 뚜렷이 반영된 인민들이 즐겨 찾는 인민의 문화 휴양지로 훈련이 일대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지금 여기 이 한 문장 안에 인민이 몇 번 내려가냐면요. 인민을 위해 그리고 인민의 요구 인민들이 즐겨 찾는 인민의 문화 휴양지로 이러한 표현들, 지금 인민이란 단어가 분명히 다섯 번이나 이 한 문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민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김정은의 애민주의를 강조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애민주의를 강조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김정은이 이 북한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의 변화된 모습들인데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르게 애민주의, 인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 한 문장 안에 인민이란 단어 저는 무슨 국민에 의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이런 링컨의 연설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정말 이 애민주의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숙청이 이 인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삼전시를 개변시켰다. 더 나아가서 지방 산골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을 완전히 인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이 간부들에게 다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김정은의 이 공포정치, 그리고 누구라도 간부 중에 자신들이 잘못한 거와 상관없이 김정은의 이 실수를 간부들의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다는 이 흔들리고 있는 정치적인 모순들을 이번 조치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강조하는 그 성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간부들에게 이 책임을 다 돌려서 김정은의 책임을 면피하겠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20승 10정책, 지방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이 삼재현 씨도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의 산골마을이 관광도시로 거듭나서 인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 이게 김정은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모든 간부들에게 지금 국가건설 감독상부터 그 하급 단위까지 심지어는 정치지도원까지 다 책임을 물어서 이번 숙청의 피바람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북한의 간부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목숨은 정말 경각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김정은이 이렇게 애민주의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북한 주민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왜 지금 삼재현 시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건설은 전당, 전군, 전민이 동원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20, 30대 청년 돌격대들이 건설 일장에 지금 집중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건축물 하나에도 사상이 들어간다. 건설 그 자체가 바로 사상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0, 30대 젊은 계층, 세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계층들을 건설 사업에 동원시켜서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소년단과 고등중학교 여기에 혁명 전적지 답사료를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상사업을 강조하겠다라는 것이 김정은이 삼재현 씨를 개발하고 있는 하나의 의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잘 안 되고 있고 모든 책임들을 다른 간부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재현 씨 개발 애초부터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자체가 2016년에 지시가 됐는데 한참 완공했을 때가 2021년 11월이었죠. 그러면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중간에 모든 국경들이 다 막혔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이 북한의 건설을 위해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했고 결국 북한 내부에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그럭저럭 만들어냈는 건데 이미 그거는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시작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경은 완전히 폐쇄돼서 북한 내부에서 원자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이 기간 중에 어떻게 건설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낡고 뒤떨어진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책임들을 다 간부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 또는 중국과 국경이 막히면서 북한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의 김정은 자신의 실정을 누구에게도 간부들에게 언제든지 돌릴 수 있다는 그 공포정치, 포악정치를 이번에 뚜렷이 보여준 장면입니다. 김정은의 이 삼전시 개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고 실패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인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김정은의 의도 그것이 무슨 애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힘 그리고 그 북한 주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북한 정권의 그 흔들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전시 개발, 부실공사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북한의 의도대로 국제관광개발을 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국경이 거의 열리지 않고 있고 또 누가 여기에 지금 관광을 가겠습니까? 이런 모든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대대적인 숙청바람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간부들, 누구라도 국가건설감독상 제2의 리순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살 길은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 삼전시가 세상이 불화하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서 면모를 더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세웠지만 결코 무릉도원은 삼전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김정은식 개발 또는 북한 체제가 결코 무릉도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